박사님, 바람의 신주를 찾은듯해요. 위험해! 살아! 유당, 이겼습니다! 유당, 위험해! 영대군이, 네가 가진 신주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. 바람의 비밀이다. 그 힘을 반드시 갖겠다. 영어리! 무시하지 마! 신주가 깨어나는 날, 모든 세상이 사라질 거야. 영대군. 유란. 우리 함께 운명을 바꾸자. 바람의 힘! 그런 설계도를 끊게 해 실수였어. 저건, 탐나. 탐나에서, 나가라구!